안녕 мама에 때려워둔 할머니 어떠신냐 응? 어떠신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리 오는 거 도착하니 궁금해요 이리 오는거 언니 너무 많이 바래요 왜 그래 고맙다 아이 와이 슈슈 가 못해 슈슈 슈슈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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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ía 그거는 마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쎄다! 와... 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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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인 어린이들 집사2명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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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今日そこでお昼寝ですか? いないと思ったら、そこでお昼寝ですか? そこでお昼寝ですか? おはようございます。 ドア開けたら閉めてくださいね。 ドア開いてるよ。 開けてきたら閉めてくださいね。 おはよう。 開けたな。 いっぱいねねしたね。 すごいねねしたね。 おはようございます。 電気になった。 저녁! 이제야! 저녁끄러워! 뱁뱁뱁 뱁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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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긁긁 긁긁긁 별모가 너무 좋아 요이벤트 요이벤트 귀엽다 아름다운 뾰음도 本格的に照れてる坊主っぽい! 浮いてる感じが出てるよ! 上手! めんこた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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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後ろ向かないで欲しかった!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가 100% 이상입니다! 잘생겼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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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잘생겼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